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3층 석탑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고려시대의 3층 석탑이다. 1998년 8월 8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283호로 지정되었다. 용암산은 기암괴석이 많아 남쪽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의 구정봉 아래 있다. 300평에 가까운 부지에 수많은 기와 조각들과 주춧돌이 남아있어 건물이 있던 자리임을 알게 한다. 1955년 용암사라고 쓰인 기와가 출토되어 동국여지승남에 기록된 용암사임을 알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중심건물터 남동쪽에 있는 이 탑은 일명 탑봉이라 불리는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전체의 무게를 바치는 기단을 2단으로 두었으며 그 위로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렸다. 둘레의 구역을 조성한 기단은 각 면마다 모서리와 가운데의 기둥 모양을 본떠 새겨두었다. 기단의 읍면에는 높직한 괴임 2단을 별도의 돌로 끼워두었는데 이 가운데 일매가 없어져 1966년 복원공사를 하면서 새로이 보충해 놓았다. 탑신의 1층 몸돌은 이매의 돌로 구성하였고 2, 3층 몸돌은 각각 일매로 하였으며 각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본떠 새겼다. 지붕돌은 1, 2층은 2매로 3층은 일매로 구성하였으며 지붕돌 밑면의 받침 역시 1층은 5단 2층은 4단 3층은 3단을 두어 한 단씩 줄어들고 있다. 읍면 모서리는 석탑에서는 흔치 않게 두툼하게 표현하였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을 바치던 네모난 받침돌만 남아있다. 1966년 무너진 석탑을 다시 세울 때 아래층 기단에서 백자사리호 1점, 금동보살자상 1점, 청자대접 1점, 사리 32과 철편 11점 등이 발견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